고객 지원 조립도 고객 지원 조립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고객 지원할 때 고객 지원에 파츠 카달로그를 사용하는데 그때 그 파츠 카달로그에는 조립도 또는 해체 도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사용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그냥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CAD, 설계에서 만든 CAD 문서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술 일러스트레이션,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 생산, 고객 지원 BOM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고 그걸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런 통합 환경에서는 이제 그거를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 통합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조립도하고 CAD로부터 조립도를 만드는데 그런 기술 문서들을 3D CAD하고 조립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 BOM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이템이 이제 이게 고객 지원 대상 아이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이제 아이템은 좌측의 설계 BOM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고객 지원 BOM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이제 고객 지원 BOM에서 새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놓고 그거를 제품 구조로 연결해 쓰는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이템 내에 3D CAD 모델을 이제 연관계치로 붙여 놓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허용을 한다면 설계에서 고객 지원 부서에 허용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 고객 지원 부서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3D CAD 모델일 경우에 그거를 고객 지원 부서에서는 어떤 변환하는 툴들을 사용해서 주로 소프트웨어, CAD 회사에서 나온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이용해서 기술 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파일의 형식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게 거의 외형이기 때문에 외형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거냐 하는 식으로 그런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여간 3D CAD에서 고객 지원 조립도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또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준비를 해놓고 그 고객 지원 조립도 자체도 그 아이템에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 지원 조립도는 사실 설계를 거꾸로 가져와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설계는 있는지 모르게 그냥 설계한테 공개하지 않고 고객 지원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설계가 만든 3D CAD가 있는데 그거를 고객 지원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고객 지원은 그것으로부터 고객 지원 조립도를 자동으로 또는 쉽게 변화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변환해서 고객 지원 조립도를 만들어서 그 아이템에 공유를 시켜놓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고객 지원 BOM을 파츠 카달로그 부분에 여기서는 웹인데요. 웹에 파츠 카달로그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고객 아이템을 연결을 해놓으면 아이템에 연관된 BOM 전부터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고객 지원 BOM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BOM에 있는 아이템에 붙어있는 고객 지원 조립도를 이용해서 조립도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 지원 부품의 하위 부품들을 쭉 이제 그 조립도에 표시가 돼 있을 텐데 그것들은 또 그 고객 지원 BOM, 하위 BOM 구조를 가져와서 그 안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 안에 종류하고 수량이 들어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고객 지원을 위한 파츠 카달로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공유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하나의 BOM 체계를 가지고 설계 BOM하고 고객 지원 BOM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의 아이템에 공유된 아이템의 CAD 모델뿐만 아니라 고객 지원 쪽의 어떤 문서 여기서는 고객 지원 조립도도 같이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객 지원에서는 CAD 모델을 공유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사용해서 연간 조립도를 조립도나 해체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파츠 카달로그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뭐 일관성도 유지하고 좋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이 설계 변경된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제품 구조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겠죠. 그럴 때 그 일관성을 변화 상태에서 일관성 유지하는 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이 아이템이 변경됐다는 걸 인식도 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됐던 CAD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도 고객 지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파측하다고도 변경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에서 만든 BOM, 이봄하고 아이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3D CAD 모델까지도 우리가 공유해서 그 후반에 고객 지원 부분에 있는 수명주기상의 고객 지원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단일 BOM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봄, N봄, CS봄이 합쳐진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단일 BOM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뒤에 가서 우리가 단일 BOM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이 부분은 뭐라고 또 볼 수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E-BOM을 배울 때, 엔지니어링 BOM, 설계 BOM을 배울 때 이거랑 비슷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뭐냐면 아이템에 연관객체를 붙여서 그걸 통해서 일관되게 기술 정보를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활용하냐면 여러 사람이 지역적으로 흩어진 사람이 공동 설계를 할 때 그거를 지원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 확대된 거냐면 그냥 설계에 협동 설계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설계, 생산, 고객 지원의 어떤 협동 설계죠. 일종의 설계는 제품을 설계하는 거고 고객 지원은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설계가 되거나 또는 설계가 변경되면 그거에 맞춰서 고객 지원을 설계, 고객 지원을 계획하는 게 카다로그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도 공정 계획을 다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 수명 주기상의 다른 부서하고 설계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제품에 새로 출시되면 굉장히 빠르게 설계, 생산, 고객 지원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단일 BOM, 통합 BOM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그것이 어떤 기업의 제품 정보 관리를 하는 정보 시스템의 큰 목표로 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